오늘 같은 경우는 GT빱 대규모 시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스탭 인원들이 6명 정도가 모여있고 경례 한번 다같이 해볼까요? 경례 경례? 재고들 경례! 기성! 자 사진 하나 찍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지금 해보님 튕기셨는데 지금 여기서 해보님 빼고 사진을 찍어버리면은 찰칵 됐어요 자 세트님이 무대 위에 서시고 저희가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방법? 그것도 괜찮긴 한데 여기 있는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모습 바르지 않습니다 기성! 연병장에 집합한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여기서 전부 다 미니건을 들면은 모습이 어떨까요? 아 이게 잠깐 부피가 점점 커지는데 보시면은 지금 미니건 들고서 30명이 서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찰칵! 아주 좋아요 오신다 오신다 해보님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앞을 봐주세요 앞을 아 이분 누구야?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이분이 오늘 인싸 찰칵! 나이스 샷! 자 이제부터 경찰과 도둑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도둑팀 보라초록이에요 도둑팀은 마운틴 칠리아드 정상까지 갈 겁니다 목숨은 무한인데 제가 3번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야만 해요 아시겠죠? 무기는 AP 피스톨 참고로 도둑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엡실론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검거하기 쉬울 거예요 도둑팀! 칠리아드 정상까지 갑니다 칠리아트 정상까지 출발! 시민차 일단 직발해 그리고 세팅을 지켜야 돼요 시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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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벌써 죽었어? 세팅 1패! 아 벌써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야 ask 이거 위험한데? 잠깐 스탑! 스탑 스탑! 밸런스! 세팅 목숨을 5로 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전에 미리 차를 타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시민차 타고 대기 어? 다행위도 경찰서가 원래 이렇게 가까웠어? 출발! 가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비치고 가고 있고요 자 이거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지도를 보시면 경찰팀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찰팀이 저희를 못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산 진입한 순간 오프로드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꺾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운전 실수 나가지고 어딘가에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교전에 들어가요 따라서 굉장히 운전을 잘하게 된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금방 끝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제부터 경찰팀은 자기 차량 가능 오케이 핸드캡은 끝났다 세팅팀이 이길 가능성 70% 세팅팀에다가 모든 배팅 전에서는 올해 나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진짜 어 지금 누구죠? 아니 아래다 체력 미라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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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세팅 1패 자 여러분들 이제 안 봐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큰일 났네? 마! 오지 마! 오지 마이 마! 레이더이시 딱! 오지 마이 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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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자 야다다다다다 야다다다다다다다 게임 오버 경찰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예아! 웨후우 그 다음 컨텐츠는 목재 공장 숨바꼭질이 이어져 있습니다 세팅이 맵을 끄고 모든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잡는다 10분 안에 참고로 마지막 3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할 거에요 10분이 지나더라도 초바드 여기 안에 누군가 있진 않겠지? 오케이 아하핫 아이 쌈장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분 이분 누구야? 아 일단 잡았습니다 프로님 여기가 근데 숨을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나이스하! 1킬! 아니 기차 지나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럼 어디 있는 거지? 나이스하! 2킬! 아니 어디야? 7분 안에 이게 많은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겠냐고 자잇! 나이스하! 잡았습니다! 3킬! 오케이 4킬! 여기 맨 위에 누가 있진 않을 거야 에이 설마 오우 씨잇! 5킬 주두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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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6킬인가 5킬인가 일단 잡았어요 아니 어디야 도대체 남은 시간 3분 여기 위에 누가 있진 않을 거야 그쵸?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6킬! 남은 시간 1분 30초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오 내가 방금 누구 본 것 같은데? 잘 봤나? 오우 오우 어쨌건 근데 걸렸으니까 도망은 못 쳐요 바이바이 8킬! 오! 여기까지 지금 10분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저는 열 감지를 킵니다 여러분들 뛸 수 있어요 1킬 한 11명 남았다 나이스 샷 10명 남았어 자 생존자 이쪽으로 집결 1209님 인님 카벤님 웰빙님 럽솔님 미라클님 지오디오님 술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맨몸 달리기 맨정신에 뛰면 탈락 자 다들 술 먹기 시작 출발 하트 술 드세요 여러분들 술 술 취해야만 뛸 수 있습니다 다 술을 먹어 오오 샷페인터 트리스랑 누구야 오 미라클님 인정 자 이제 다들 뛰세요 다들 이쪽이야 이쪽 참고로 인님이 그 점프 스텝을 하시면서 빨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1인칭 하시고 점프 뛰면은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인님이 벌써 미라클님 따라왔어 지금 1등은 거의 인님 지오님 둘 중 하나 안돼 지오님 잘 치였어 안돼 죽었죠 여기 틀어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1등 인님 2등 미라클님 3등 럽솔님 자 다음에는 하수구 옵투 레이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옵투가 서른대가 모여있는 장면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효과음 잘 들려요 지금 출발 하트 부스터 가능 가세요 여러분들 출발 출발 가가가가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출발 받아들이세요 벽에 받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해서 죽어도 그거는 제가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운명이에요 아 럽솔님 아니 전화 걸지마 지금 사방에 사람들 시체가 아오 마이 갓 1등 누구야 지금 빅파티님 1등 지오님 2등 유리왕자님 3등 이제부터 자동차 콘테스트를 할건데 1,2,3등을 뽑아볼거에요 먼저 첫번째 차량 디베스트 8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다음에 민트색 카마로 이것도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살짝 포인트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오 이분 누구야 그로티 투리스마 R인데 반반을 잘라서 한쪽에는 와일드한 복장을 넣어주고 아 근데 다음 차가 너무 사기인데 우베르막트 센티렉 클래식 와일드 바니를 어떻게 이기냐고 스카이라인 GTR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진데 블랙으로 심플함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페가시 이그너스 어떤 도색을 해도 다 이뻐요 와 진짜 이쁜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지금 거의 제일 이쁘거든요 이 차량 지금 제 마음속에 저장을 했습니다 오 이것도 이쁜데 이 차가 그 제규어죠 제규어 바퀴는 노란색으로 포인트 그리고 여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미라클림의 아니셀레질 레트로 커스텀 옆에 그로티 브리오송 다음 차 이것도 아니 파르쉐에다가 빨간색을 넣으시다니 이거는 굉장히 과감하군요 이건 꼭 나와야죠 이때 수프라 그겁니다 한쪽에는 핑크 포르쉐 오른쪽에는 그로티 퓨리아 크리스마스 리몬에 달린 바피드 클리크 오마이갓 카마로는 빨간색 이쁘지 그렇지 이것도 신형 수프라 안쪽에 엔진까지 튜닝이 되어있는 모습 빨간색의 이탈리 GTB 커스텀 순금 이그너스인가 이게 칼리코 GTF를 이런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뒤쪽은 보라색인데 앞에는 파랑색이요 검정 택시에요 검정 택시 이건 제 차인데 제 차는 뺍시다 얘 빼 설마 이것도 참가자인가 이게 감성이죠 여러분들 악마님의 아우디 알팔이고요 굉장히 귀여워진 아우디 알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쌈장님 튜닝 진짜 예뻐요 그로티 비전 람파트 타이곤 페가시 이그너스 근데 도색을 두 분 다 진짜 잘했어요 아 1,2,3등을 누구를 뽑느냐 자 이제 배우들이 전부 다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채팅으로 쳐주세요 영광스런 공동 3위 빨강카바로와 신형 스프라 이탈리 GTV가 최종 3위 내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G5는 2012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 5 또는 X X,3,2,1 아쉽게도 이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부활 아 질문이 끊겨요? 그러면 제가 채팅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출시하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현타가 많이 옵니다 세팅은 5대국을 좋아한다? 5 또는 X, 2,1 땡 정답은 5입니다 제가 5대국 영상으로 흑역사를 가지긴 했지만 5대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문제 G2 이빨 바다 끝까지 가면 죽는다 5 또는 X 2,1 여기까지 정답은 5예요 X 컷 5,4,3,2,1 컷 정답은 21입니다 정답은 5예요 어? 여러분들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틀렸어 세팅의 실수야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이게 마지막 문제로 내가 잘못 냈구나 그러네 어? 여러분들 사회imo에 있는 콘서트 Estados Unidos 도시락 15 4 6 유리 15 12 way esta 다음 에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